와아 굉장히 아직 살아있네요 윌리엄스버그 세일한대 오늘 불금이라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빠랑 같이 윌리엄스버그에 갑니다 윌리엄스버그에 가서 저희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할 건데요 브루클린에 살았던 추억을 좀 되새겨보고 친구랑 같이 놀았던 곳도 한번 구경하고 맨하탄 뷰도 한번 구경도 할 거고요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집에 갈 건데요 저희가 어디 스테이크집을 가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피터로그가 되게 유명하긴 하지만 좀 서비스가 안 좋다는 이야기에 더 좋은 곳으로 설치를 해봤는데 아닌가 다를까 썸머썸머님 제가 제가 구독하고 있는 썸머썸머님이 추천을 해주신 스테이크집이 있는데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너무 맛있게 막 드시는 모습을 보고 오빠한테 여기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가서 스테이크를 썰고 요즘에 뉴욕은 어떤 풍경인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지하철을 타고 브루클린으로 해보십니다 특히ر음의 집은 지루엄스 보고 도착 오! 어 많이 바뀌었다 맞에 여러분 저희가 안 한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어 와..되게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여기에 하도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가지고 크게 넓혔나봐..폭상했나봐 근데 지금 사람 별로 없어 중요한 건 코로나 때문에 대박쓰 아직 살아있네요 윌리언스버그 다시 가볼까요? 미키마우스 디즈니랑 콜라보 했나봐 아..역시 좀 젊음의 기운이 도네요 똥 조심! 자 여기 강아지를 많이 키우셔서 똥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와 저것 봐 데님에다가 막 예쁘게 이것저것 붙여놨어 저기 되게 유명한 조스피자라고 저쪽에 막 디카프리오도 가고 그랬대요 저기 피차가 되게 맛있다던데? 저기 구경할까? 저기 옷집? 우리 가면서 거기도 가보자 그 우리 자주 가던 빈티지 옷가게 있잖아 거기도 한 번 들렸다가 세일 안 돼 어 귀여워 얼마지? 그래 예고 살까? Loa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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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보석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 세월의 무게감이 있잖아. 거기에 눌렸어. 내가 방금. 무서운 형. 스테이크. 저희 아직 제대로 된 끼니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27분인데요. 아직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어요. 한 끼도. 스테이크 많이 먹으려고? 스테이크 많이 먹으려고? 네. 와서 많이 먹자. 여기는 역시. 재밌다. 예뻐. 너무 많이 먹었어. 비유했을 수도 있어. 신기. 역시. 역시 윌리엄스버그야. 네. 여기 동네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여기 예쁜데? 자, 여러분. 이 신호점을 건너면 스테이크집이 있습니다. 지근지근. 지근지근. 대박.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어디로 들어가야지? 땡큐. 여왕. 음, 무엇을 원할까? 뭐, 뭐, 뭐 있단다. 포트하우스 버트. 아, 그래. 어. 이거 하자. 샐러드 같은 거 있긴 해야 될걸? 이게 고기가 좀 느끼해가지고. 뭐, 마실 거 안 마실까? 마실 거는 와인? 와인? 아니면 시원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와, 나왔다. 빵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 치에스. 블랙크림이 예쁘겠다. 응. 이런, 이런 경우에 설렁 처음이야. 야외에서 이렇게 먹어야 돼. 음. 맛있어요? 네. 빵만 먹어도 맛있지? 지금 우리가 배가 많이 고파 상태라서 그런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배가 많이 고파 상태라서 그런 것 같아. 어, 아빨. 고기 물린다. 맞다. 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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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스북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대박! 자, 먹어볼까요? 한쪽이 등심이고 한쪽이 안심이네. 이거로 같이 먹어볼게요. 겨자죽. 맛있겠다. 먹어보자. 대구! 대구! 오 대박이다 이것도. 이것도 맛있겠는데? 베이컨이랑 토마토랑 양배추랑 이렇게. 베이컨이랑 토마토랑 양배추랑 이렇게. 먹어보자. 베이컨이랑 토마토랑 양배추랑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지금 먹어보자. 먹어봤어? 사무소에서 예비군 훈련 소리는 비슷하지 않아? 응, 그래? 그리고 우리 집 옆에 이웃도 한국사람이라서 자꾸 한국 라디오를 트는 거야 되게 신기해, 이런데서 한국은 그 트로트 틀어 놓고 다 비슷한 것 같아 잠깐 장난 아니네요 진짜 잘만하다 동남이 진짜 잘먹었다 약간 크리스티안 느낌의 네, 맛있다 백년됐다 응? 이게 백년됐는 밥이네 응 맛있다 이거 하나 보내 아 이거 불쾌한 거 나 좋아 잘린다 이거 나을게 응 나 처음에 먹었을 때 아 이거 모자를 구웠다 응 응 진짜? 응 근데 지금은 딱 적당할 것 같다 난 이거까지 고유까지 다 썰어 먹어야 돼 근데 뼈만 나면 딱 내려놓는 거 있잖아 뭐 해야 되지 응 막 이러고 어 여기 근데 모기가 어 나 이쪽에 물렸다 그치? 어, 물렸어요 모기 그럴 수가 하지만 모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너무너무 만족스럽네요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밖에서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는다는 게 약간 칵테일 먹으니까 진짜 멍 때리게 된다 날씨가 금방 어두워졌다 이렇게 불덕 켜져요 여기 오오 해가지고 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안녕 자 이제 이제 갑시다 또 클러스 가나? 어 그래서 가야지 산책도 하는 게 수화도 하고 뭔가 되게 따뜻한 거 오신 것 같다 그래 따뜻한 스테이크 응 옛날에 그래 응 크리스마스도 오고 있나요 자기야 건너자 만납시다 만납시다 와 예뻐 근데 지금 많이 어두워졌네 런더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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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볼크림 살 때 이렇게 런더리샵에 가가지고 택박하고 그랬는데 오오 점점 맨하탄이 구우고 있어 점점 맨하탄이 구우고 있어 어 역시 제일 싼 게 2,100불이네요 여기 아니다 2,050불 1,100불 제일 싼 거 1,100불 1,100불 그래도 전해보다는 많이 내린 것 같다 그렇지 않아 아 역시 윌리엄스버그는 따가 장난이 아니야 오 물을 타 아 좋아요 그건 브로콜리 윌리엄스버그의 밤거리 오니까 진짜 약간 붉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설마 저거 줄 술 사려고 기다리는 줄인가? 대박 오늘 불금이라서 술을 찾는 분들이 많네요 분위기 너무 좋죠 제가 윌리엄스버그를 좋아하는 이유랍니다 멋쟁이 남편 북소리 맞는 것 같은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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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이리 와봐 같이 찍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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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갈까? 집도 멀어요 여기 뭐냐면 한 3시간 30분 정도 걸리죠? 2시간 2시간 가까이 2시간입니다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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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재밌게 오랜만에 윌리엄 스터브 와가지고 저런 거랑 예전에 뭔가 브로콜린 살 때 오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 네 뭔가 좀 낯선 동네에 확실히 느낌이 뭔가 전에는 브로콜린에 살았었으니까 뭔가 좀 멀기는 해도 같은 브로콜리니까 같은 동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확실히 든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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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